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구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을 하는데요. 예제파일 먼저 불러와 주시고 문제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A2부터 J21 영역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6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3셀에다가 입력을 하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우리는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1월부터 5월달의 데이터가 비어있지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달까지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보면 동그라미 개수가 5개라면 비어있는 게 없는 거죠.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한 값이 5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종료일이 2022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연도를 추출해서 20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A24셀을 선택하고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A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첫번째 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1월부터 5월달까지 선택하시고 그 값이 5개 체크가 되어 있다면 5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비어있지 않는 거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계약 종료일에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I3을 선택하고 그 값이 2022와 같습니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직원 코드, 직원명, 계약 종료일, 직위까지 4개의 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7셀에다가 A26셀이네요. A26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의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A23과 A24 영역에 작성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가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A26만 선택하지만 우리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작성해 놨습니다. A26부터 D26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두 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예제를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J2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다.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시는데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이내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이면서 조건이 하나는 아니네요. AND 함수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계약 종료일이 계약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이내이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종료일이 I3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I3, I4, I5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눌러서 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기준 날짜 기준 날짜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신표 그 다음에 12월 신표 31일 2023년 12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입력하시고 직위가 책임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J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같습니까? 그 다음 책임 매니저라고 입력합니다. 책임 매니저 오타 없이 입력하시고요. 조건의 순서는 첫 번째 직업 매니저를 먼저 쓰셔도 되고 또는 데이트를 먼저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조건을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이내 이내 이내면서 첫 번째 조건 직위가 책임 매니저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파랑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책임 매니저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 계약 종료일이 기준 날짜 2023년 12월 31일보다 이전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조건부 서식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교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A2부터 I2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클릭 한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우리는 인쇄 제목을 클릭하고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을 반복하겠습니다. 행머리글 2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 인쇄 영역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시트 탭의 인쇄 영역에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용지 방향 페이지 탭을 클릭하셔서 가로로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맞춰 배율이 자동 조절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페이지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자동 맞춤 용지 너비와 높이의 값을 각각 1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서 맵 페이지 상단 머리끌 편집에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구역을 선택하신 다음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머리끌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날짜 삽입 이란 도구를 한번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맞게 설정을 했나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가 파일에 가셔서 인쇄 한번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네 기본작업 다시 2번 페이지 레이아웃 같이 설정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의 5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번째 문제는 기준일과 가입일자를 이용해서 가입기간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년은 365일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시 2009년 9월 10일 이라고 하면 12년 3개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건지 Caution2랑 그 다음 MO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과 우리 문제 파일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기준일이 있군요. 기준일과 그 다음에 가입일자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일에서 기준일에서 가입일자를 뺀 값을 몇 년이라고 표시할 때 1년은 365일로 나누니까 365일로 나눴을 때 몫을 몇 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기준일에서 가입일자를 뺀 값을 30으로 나눴을 때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365일을 빼고 그 뺀 거에 나머지를 30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개월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나머지를 구할 때 MOD 함수 연과 개월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과 가입일자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몇 년 몇 개월 형식으로 표시하는데 그냥 빼서 표시하지 않고 컷션2랑 MOD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연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2022년에서 2019년을 이렇게 빼서 구하지 않고 주어진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컷션2라는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컷션2는 몫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기준일이 있는 F1셀 수식을 복사할 건데 F1셀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참조 마이너스 가입일자를 뺀 값을 365로 나눠서 365로 나눠서 엔터 한번 누르시면 숫자2가 구해져요. 365로 나눴다는 얘기는 두 날짜의 차이를 연도로 2년입니다. 숫자2가 표시가 된 거고요. 그 값을 뒤에다가 연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몇 년 또 라는 몇 년 연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개월을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기준일부터 가입일자까지 연도 차이는 2년 입니다. 구해지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이제는 나머지를 나머지를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서 몇 개월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연결해서 작성하기 위해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커션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30으로 나눠서 30으로 나눌 거예요. 30으로 나눠서 우리는 연결해가지고 개월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할 건데 여기에 30으로 나눌 값은 나눌 값은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나머지 기준일에서 가입일자를 뺀 값을 365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남겠죠. 그 나머지를 30으로 나누어가지고 몫을 구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우리 2년이라는 값을 구한 나머지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M.O.D 입력하시고요. 기준일에서 F4 마이너스 가입일을 신표 365로 나눈 36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앞에서 우리 몇 년 해당한 값을 구하고 나머지가 남았겠죠. 그걸 M.O.D 암수를 통해서 구한 다음 그 값을 30으로 나눠서 개월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함수 가로가 열렸나 닫았나 확인해 봤고요. 맞다면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식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사용자 정의함수고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퍼블릭 펑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수수료 그 다음 펀드명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펀드명을 인수로 펀드명을 가지고 인수로 받아서 펀드명의 왼쪽에 두 글자가 셀렉트 케이스 왼쪽의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펀드명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미래입니까? 케이스 미래와 같습니까?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미래입니까? 5% 할인이라고 FN 수수료에 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 수수료는 문자로 5% 할인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미래가 아니라면 다시 문제에서 성장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미래 대신에 성장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라고 없음 문자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 수익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미래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수익입니까? 라고 하면 수수료를 10% 할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셀렉트 케이스는 페이스를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커서를 F3에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셔서 함수 삽입을 눌러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셔서 FN 수수료 선택하시고 펀드명을 물어봅니다. 펀드명은 A3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 미래 성장 수익에 대해서 수수료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펀드명 운영 운영방법을 이용해서 표 2에다가 운영방법별 펀드명별 가장 빠른 가입 연도를 표시하는데요. 가입 연도를 가장 빠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민함수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연도라고 표시할 거니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하실 거고요. 연도 네 자리 다음에 한글로 연도 붙이실 거고요. 조건을 줄 거예요. 펀드명과 운영방법에 대한 조건을 if와 left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3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형식부터 가셔도 되고요. text 그 다음 우리는 값을 구한 다음에요. 이 값을 연도를 네 자리로 해서 yyy 그 다음에 연도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함수가 하는 역할은 값을 구한 다음 형식을 지정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값은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민 함수를 통해서 min 함수 안에다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민 함수 안에다가 이제 조건에 만족한 미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식형 채권형 해당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가입 일자를 가지고 와서 네 가지고 와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if 가로 열고요. if 안에는 조건이 하나 곱하기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미래냐 아니면 운영 방법 펀드명과 운영 방법에 대한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사실 운영 방법은 레프탐수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이 두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우리는 실제 뭘 가져올 거냐면 가입 일자에서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입 일자에 대해서 가져오되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실 거고요. 여기까지 작성 하시고 if 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민 함수에 넣어주면 채소 값을 구할 거고 텍스트 함수에 넣어주면 연또라고 붙여서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운영 방법부터 조건을 넣을게요. 운영 방법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H 3 과 같습니까? 수식을 H3 H4 복사할 거니까 H열에 있습니다. 라고 H열은 고정해주시면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펀드명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오셔야 돼요. 레프트 함수를 래프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펀드명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이 미래와 같습니까? I 2셀 같습니까? J 2셀 같습니까? K 2셀 같습니까? 2행에 있습니다. 2행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가입 일자를 가져와서 민 함수에 넣어주면 최소값을 구하고 연도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다 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해당된 조건에 만족한 가입 일자를 추출을 했고 최소값을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메뉴를 이용하여 특정 문자 심표 바로 앞까지 문자율을 표시하고요. 특정 문자 심표가 없으면 다 그대로 인기 메뉴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특정 문자를 찾을 때는 파인드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심표 앞에 있는 글자 까지 추출 하실 거고요. 심표가 없다면 에러 나겠죠. 그럴 때는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문자 추천 메뉴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메뉴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제를 먼저 볼게요. 커서를 J8셀에 갖다 놓고요. 추천 메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심표에서 두 개 메뉴가 있고 어떤 거는 심표가 입력되지 않고 하나만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심표가 있는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J8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파인드 저희는 어떤 걸 찾을 거냐면 문자 그러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심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심표는 찾을 심표예요. 그 다음에 다음은 구분하기에서 심표 어디에 가서 찾으실 거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I8셀에 가서 찾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6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는 라떼 다음에 심표 자리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습니다. 6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심표가 없는데요. 라고 value 오르가 표시된 위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심표 여섯 번째 까지 표시할 건 아니고요. 심표 바로 앞에 까지 표시할 거니까 파인드 함수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다섯 글자 주출 하겠습니다. 뭐 여섯 글자 추출 하겠습니다. 글자 수는 구해놨고요. 다섯 번째 위치까지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추천 메뉴에서 심표 조금 전에 구한 글자 수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하면 해당된 메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심표가 없는 곳 없는 곳만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진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 오류가 난 곳은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오류가 있습니까 맨 끝에 가서 심표 추천 메뉴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i8 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상한 금액을 표시하는 거고요. 신용등급이 A인 경우에는 연이율을 3% 그 외에는 5% 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납입 기간은 월초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천단의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E24세를 클릭하시고 이율부터 이율부터 즉 어떤 것부터 먼저 작성을 할까 살짝 고민했어요. PMT함수를 통해서 대출 상한 금액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PMT 라고 입력을 합니다. PMT는 이자율이 필요한데요. 이자율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일단은 3% 라고 A라는 전제 조건에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3% 연 3% 구 나누기 12 그 다음에 기간은 대출 기간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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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월 월 월 월 말 말 경우는 생략 하시면 돼요. 월 초 일 경우는 주기 초라고 해서 월 초 대출을 받았습니다.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대출 상한 금액이 일단은 구해집니다. 이게 신용 등급이 A라는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였지만 A가 아닌 경우는 B와 C인 경우에는 5% 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 3% 대신에 A가 아니면 5% 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3% 앞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만약에 신용 등급에 가서 그 값이 같습니까? A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렇다면 3% 그대로 표시하는데 A가 아니라면 저희는 5% 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3% G에다가 신표 5% 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신 거죠. 구분하기 편하게 하실려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셔도 돼요.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만약에 신용 등급이 A라면 3% 그렇지 않다면 5% 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나머지는 PMT함수를 통해서 구한값 동일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제는 정상적으로 대출 상한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붙여서 텍스트함수를 통해 가지고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함수 입력하시고 텍스트함수는 값을 구해놓고 맨 끝에 가서 맨 끝에 가서 심표 형식을 큰 따옴표 묶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컴마 샵 샵 샵 영 그 다음에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 텍스트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구한값을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 첫 번째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 피버테이블은 액세스파일의 올달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 개요형식이고 도시가스요금과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세는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실 거고요. 면적을 그림과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옵션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 내용 참조하시고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되 제시된 그림의 피버테이블은 B2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B5셀부터 B3셀이 아니라 B5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B5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실제 데이터가 시작하는 영역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에 아파트 관리비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5월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물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셔도 돼요. 동 호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필요하고요. 도시가스 전기 수도 지금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모든 필드가 필요하네요. 다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따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렬도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홀을 선택하 몇 호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면적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동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동 면적이라고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갑에다가는 계산식을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수도세를 계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을 클릭하시고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도시가스 도시가스 요금 이라고 입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아래쪽에 오셔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도시가스 값을 더블 클릭하시고 곱하기 문제에서 725 라고 되어 있어요. 725 하나 추가 하나 추가 되셨고요.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가 되어 있죠. 다시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전기료를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은 전기료 전기료는 등호 입력하시고 전기 사용량 선택하고 뒤에 가서 곱하기 11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8 입력하시고 추가 다시 세 번째는 수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세 입력하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수도 사용량 더블 클릭 하시고 곱하기 150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 추가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갑에 도시가스 요금 전기료 그 다음에 수도세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으로 추가가 돼 있고 혹시나 추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드래그 하셔 갖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적필드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되어 있는데요. 면적에서 역삼각형 목록 단추 눌러서요. 153이 먼저 나왔고 85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숫자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면적 큰 데이터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 영역의 모든 필드는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도시가스 요금을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를 선택하고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기호는 없음 선택하고 확인 확인 한번 누르고요. 합계 정기료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을 선택하되 회계 통화기호가 없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수도세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 클릭 하시고 회계를 선택한 다음 기호 없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 현재 가로와 세로 행과 열의 위치 값의 위치가 열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로로 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레이아웃에서 값을 열로 아니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아래쪽의 합계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를 클릭하셔서 오른쪽과 아래쪽에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밝게 2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22 를 찾으시고 를 찾으세요.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겠죠. 22 선택하신 다음 작성한 피버 테이블과 여러분의 교재 수록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요. 동호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합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표 안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 문제에서 동과 호를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동과 호만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3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면적을 가지고 문제에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 C2세를 선택하고 텍스트 내림차순 하시면 큰 면적부터 작은 면적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부분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룹 8 항목은 문제에서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면적을 기준으로 부분압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면적별 도시가스와 그 다음에 전기 수도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부분압을 클릭하셔서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단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과 최대값의 부분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평균은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값이 있는 부분들을 첫번째 선택 두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세번째 평균값 네번째 평균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 숫자에 가셔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로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에 대해서는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있는 문제를 참조하셔서 저희는 기타작업 다시 1번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제주도가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행과 열을 바꾸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막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제주도 막대를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제주도에 대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셨고요. 행과 열을 바꾸세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탭에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를 클릭하고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4박 5일 여행지 경비라고 입력합니다. 여행지 경비 입력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다음은 차트 종류를 3차원 문건 세로 막대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3차원에 마우스를 갖다 놓는데 3차원 문건 세로 막대형 찾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직각으로 축을 고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 클릭하신 다음에 직각으로 축 고정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 데이터 계열의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간격 너비를 15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을 클릭하시고 간격 너비를 간격 너비를 현재 219가 되어 있죠. 여기를 1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법내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인데 문제에서는 식비 교통비 순서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누르시고요. 식비를 선택하고 하나 위로 올릴게요. 위로 이동하시면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식비 계열의 회색 계열의 진도 요소를 선택하는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설명선 추가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진도 다음에 경준을 선택하시고 문제는 식비죠.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설명선 추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표시된 레이블이요. 모양이 직각이에요. 문제선은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도형 변경에 화면이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서리가 둥근 자각형 설명선을 선택합니다. 다시 제가 화면을 좀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에 가셔서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하시면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하셨고요. 왼쪽 지금 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왼쪽에서 세로 값축을 바꾸시면 조절이 되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축 서식의 축 옵션 에 가셔 가지고요. 현재 단위를 천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 단위를 천을 선택하시면 데이터 레이블도 같이 수정이 되시는데 이 천이 글자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천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HY 중고딕 로 바꾸 겠습니다. 라고 글꼴을 HY 중고딕 선택하시고요. HY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찾기가 어려우시면 직접 쓰셔도 돼요. HY 중고딕 그 다음에 도형의 효과는 네온 효과를 줄 건데요. 효과 탭에 가셔서 네온에 가셔서 주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에 OPT 네온 강조색 2번 선택하셔가지고 서식을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꼴 바꿨고 효과 좋으셨고요. 작성하신 차트와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는데 바깥쪽 네온 효과는 차트 그림에서는 표시가 되진 않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차트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매크로 문제 2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다가 만드실 거고 H2부터 H2부터 I3 영역에 평수 비교라고 할 거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엑셀 화면에 오셔서 그 다음 기타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시고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시겠습니다. 라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H2부터 I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문제에 나와있는 평수 비교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매크로 서식을 지정할 영역은 C3부터 C19 라고 되어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적용된 서식은 선택하고 지우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셀값이 20만 미만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파랑을 먼저 쓰시고요. 파랑 그 다음에 조건을 작다 20만에 해당한 하나 둘 하나 둘 셋 조건 입력하시고요. 20만 미만이면 문제에서 작은 평수 숫자와 함께 작은 평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숫자와 함께 작은 평수를 표시하는데 표시 예에 보시면 작은 평수를 먼저 표시하시고 셀 너미만큼 공백 주시고 천단이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조건에 파랑색으로 20만 미만이면 작은 평수라고 입력하는데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작은 평수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면 공백을 주실 수 있고 천단이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샵 영을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으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두 번째 셀값이 60만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숫자와 함께 큰 평수 그 외에는 그냥 오른쪽 맞춤 숫자서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색깔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크다 60만 6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큰 평수 근 평수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별표 입력하여 한 칸에 스페이스 띄우시고 천단이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샵 영 다시 세미콜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에 스페이스를 띄우기에서 별표 스페이스 숫자 천단이 샵 컴마 샵샵 영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시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평수 비교 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두번째도 사용자 지정 형식인데 서식 설정이라고 만드실 거고 단추이고요. HO부터 I6 영역에다가 단추를 만드실 거고 셀값이 0.5 이상이면 빨간색 그 다음 문자 넣고 백분율로 표시할 거고 0.5 이하면 파란색에 문자와 백분율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HO부터 I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 텍스트를 매크로 이름을 서식 설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서식 설정 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F3부터 F19까지 선택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색깔부터 넣을까요? 빨강 이라고 입력하시고 빨강은 0.2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25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입력하십니다. 0.2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자 한글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문제에 나와있는 기호를 찾아요. 기호를 찾으시고 그 다음 문자 처리하시고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0.15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문자 처리해서 한글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해당된 문자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 세미콜론 0%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는 백분율로 표시하겠다라고 0%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그리고 나서 입미세를 선택하시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5% 이상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15% 이하는 파랑색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추 2라는 단추 2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가셔서 문제서 서식 설정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이니까 먼저 쉬운 것부터 작업을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용품 대여를 더블 클릭합니다. 용품 대여를 더블 클릭하면 캠핑 용품 대여라는 폼을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캠핑 용품 대여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캠핑 용품 대여를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클릭하셔서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그 다음에 CNB 분류에다가 직접 값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에 입력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애드아이템 입력하시고요. 텐트 입력하시고요. 같은 내용이라면 컨트롤 C 해서 5개죠. 3, 4, 5 4, 5개 텐트 다음에 타프 그 다음에 테이블 슬래시 의자 그 다음 침구 그 다음에 계절용품 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애드아이템을 반복해서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위두구문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애드아이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종료 단추 클릭하면 C, 2셀의 현재 날짜 굵은 기울인 꼴 폼을 종료한다. 위쪽 개최에서 종료를 클릭하면 첫 번째 C, 2셀에 다가 저희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 2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점 폰트 점 볼드 굵게 하겠습니다. 트루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인 걸 하겠습니다. 볼드 대신에 점 뒤에다가 it alic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언노드비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요. 사실 두 번째 문제 항상 어렵죠. 등록 단추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 B, 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위에 연결되지 않은 4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플러스 5를 하셔가지고요.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명 분류 대여기간 대여료를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면 대여료 하고 총 금액은 숫자로 입력될 수 있도록 VAL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여기간은 3박 이상이면 총 금액의 80% 나머지는 그냥 대여 가격 곱하기 기간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폼에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하나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range 기준을 정리해야 되겠죠. B, 5셀을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 로우 스 카운트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위쪽에 4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5를 하시고요. 셀즈 셀즈 I, B열 이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TXT 제품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rl-C, Ctrl-V에서 필요한 만큼 붙여 넣으시고 세 번째 C열에다가는 CMB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CMB 분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은 D열에 대해서는 TXT 기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기간에서 입력한 값을 넣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가격을 넣으실 건데 문제에서 가격은 함수 V, 밸류를 써도 되는데 V, A, L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TXT 가격이라고 입력하는데 입력한 Ctrl-C에 입는 값을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숫자로 변환해 준 함수 입력하시면 돼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은 조건이 달랐어요. 3박 이상일 때 할인을 좀 해주죠. 만약에 셀즈 I, 4의 기간이 입력되어 있죠. 이 기간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한 글자를 추출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D열에 입력된 글자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3박 4일 3에 해당하니까 앞에 있는 숫자를 추출한 값을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박 이상이라면 저희는 계산을 할 때 6번째 열에다가 계산할 때 가격과 기간을 곱하는데 가격은 셀즈 I, 5 열에 있고요. 곱하기 셀즈 I, 4 기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0.8을 곱해주시면 20% 할인된 가격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6번째 열에는 아까 계산한 값에서 뒤쪽에 곱하기 0.8은 빼고 계산하겠습니다. and if로 구문을 받아주시면 돼요. 작성한 내용이 총 금액까지 6번째 2, 3, 4, 5, 6번째까지 작성하셨고 if문과 left와 val 함수 사용하셨습니다. 대여료와 총금액 네 되셨고요. 일단은 작성해 놓으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그 다음 용품 대여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제품명 제품명을 그냥 임의로 텐트라고 해볼게요. 텐트 그 다음에 분류해서 텐트 텐트1 텐트2 뭐 이렇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기간을 예 형식으로 3박 4일 이렇게 3박 슬래시 뭐 4일 문제 오른쪽에 예시처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여료는 텐트가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할게요. 만원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클릭하면 아 오류가 있었네요. 네 확인 한번 누를게요. 세일즈 S가 안 붙었어요. 세일즈 S가 안 붙어서 오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오류가 있을까. 네 다시 한번 중지 한번 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텐트2 그 다음 분류 텐트 3박 슬래시 4일 가격은 만원 하나 둘 셋 넷 입력하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오류가 있었나봐요. 디버그 가볼게요. 셀즈 아이컨마 여섯 번째 지금 여기에 오류가 났는데요. 네 번째 값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했고요. 그 다음 네요. 그 다음에 셀즈 아이컨마 여섯 번째 열은 셀즈 아이컨마 5 곱하기 아 기간이요. 사실 기간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기간이 우리가 3박 4일 할 때 그냥 이렇게 셀즈 4라고 넣어주면요. 문자잖아요. 문자를 곱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LEFT 셀즈 아이컨마 4에 입력된 값에서 왼쪽에 한 글자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냥 3박 4일 이라고 계산하니까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 다시 기록 중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거 잠시 한번 지워보고요. 그 다음 용품 대여 와서 텐트 어렵네요. 텐트 2 제가 계속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입력을 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텐트 3박 여기 기간이 이제 3박 4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사실 문자였는데 앞에 있는 추출하는 작업을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대여료 하나 둘 셋 넷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구해졌고요. 3박 곱하기 만원 하니까 3만원이었는데 0.8을 곱하니까 2만 8천원이라고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료를 클릭하시면 C2셀에 문제 요구한 데이터 날짜와 굵은 기울인 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